날먹 오오 오오오 Polish 미쳤다 명령어 설정 들어가서 콘솔 활성화 하시면 됐네 아우 세상에 아카베구 수화석 훌륭해 강화할걸 고개 좀 아쉽네 베개 포인터 번구 확실 2번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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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구 3번구 2번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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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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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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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번구 5 5 6 7 9 세븐, 편향이다. 편향 좀 빨리 좀 나와라 도구여라 이 크기야 구체 슬롯을 두개 얻습니다 자가수리 컴파일 드라이버 드디어 갓갓 모음을 장렌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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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화 좀 할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뇌후블... 뇌후블 필요 없겠지? 얘네들은 너무... 저 뒤에가... 어두운 몸빵을 해서... 짜증나... 탱커가 몸빵을 안하고 실러가 몸빵을 하잖아. 융합... 컴탈 드라이버... 음... 음... 이거는 안 되겠지? 나신.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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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동방패스.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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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각서 보자다도 여기까진가 아 모르는 책다 와 안돼 에디님이 왜 소환 안해요 아름다운 왜 그랬어? 간신히 있겠네 창공지능 핵분열 버퍼 창공 들고 가야지 소주 하짐소 핵바대리 리얼 소주 시대였잖아 풀엘리트 잡았고 못 쏘세요 끄다 캅시다 끄다 캅시다 병원에서도 안 받아줄대로 정신의 정신의 성능 정신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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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능 정신의 뷰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공격 포션, 냉중, 냉정한, 산냉정하고 저거, 창공 돌리고, 킹짱첩, 소비축전기. 도박책 최고지. 숫돌 사면 뭐 강화되지? FTR, 번구. 안살래. 카드 한 장을 감화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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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불. 축전기를 넣으면 축불이 나옵니다. 카드 한 장을 감화합니다. 카드 한 장을 감화합니다. 카드 한 장을 감화합니다. 카드 한 장을 감화합니다. 그기다가 두 대 다 들어오면 어떡하냐 빔함 쏴야겠는데 이이이이이 싹코스트 사들 우리 1댓 맞고 감정의 조각킹을 1댓 맞고 감정의 조각킹을 2댓 맞고 감정의 조각 1댓만 연기 호소 휘엄 아이고 이런 세상에 아이고 내 수가 뭐 아이고 나 덱이 약하진 않은 것 같은데 핵분열 같은 거 나와서 좀 더 빨리 돌릴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 놈의 죽음 아이고 아이고 혼돈도 괜찮은것같은데 근데 강화하려면 왼쪽으로 가야되네 왼쪽가서 혼돈 강화 찍을거네 고생 고생 스쳐가는 뭐 지우지? 광선 지울까? 광선 할 만큼 했다 아직도 할게 남아있었다 광선 할 말했다 아,지우 헀드 또 들숨지 불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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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.. 잠자러 오는 사람에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빨리... 작은 카카오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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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허관 Realm 하면서 메아리 있으니까 조금만 더 버틸이 버티면 조금만 더 버티면 더 늦게 죽을 수 있다 52방어니까 이대로 넘어져 이제 못납을 준다 이제 못납을 준다 감자개소가 발동되는 모습을 다시 못납을 준다 나같이 해 봐 90대리니까 유맵을 좀 써놔야 될 것 같은데 워 뭐야 냉기 어디갔어 야 냉기갔거야 그래 어차피 다음 턴은 쉬어가는 턴이라서 괜찮고 그래서 한 대 맞음으로써 감정의 조각을 발급 시킨다 맞을 수 있나 근데 소비를 써서 맞을까? 근데 그거는 냉기고채 너무 쎄는데 핍쓸기 핍쓸기 쓰면 육댐이나 가자 핍쓸기 그래도 그게 더 이득인데 이게 이득이지 핍쓸기 뜯다아 아으 심접색 심장 깽게 못해 아으 살았다 심장 깽게 돈을 내버려줘 아이고 힘들었지 은 체력 2랑 꼽겠네 와플이 아니었다면 고래랑 아이컨 택했지 고래랑 아이컨 택했지 아이컨 택했지 아이컨 택했지 그 아이컨 택했지 아이컨 택했지 아이컨 택했지 감사합니다.